Q. 가요대축제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가요대축제를 하러 왔는데 아 내일이 가요대축제고요 오늘은 가요대축제의 이제 쿵! 사녹 날입니다 오늘 이제 의상이 굉장히 예쁜데 현호가 지금 쿵에 잘.. 네 쿵에 잘 맞게 입었죠? 바빠요! 오랜만에 헤드마이크를 써가지고 헤드마이크 고정하러 가야 돼요 오 헤드마이크를 쓰니까? 오랜만에 헤드마이크를 했으니까 오 아이돌 아이돌! 저문세가 오늘 레어판 1위인데? 어제 저녁에 진식이랑 라면 4개 끓여먹고 잤는데 아 맞아요 아 근데 혼자서 먹은 게 아니라 같이 먹었으니까 두 개 두 개로 쳐야죠 네 전 정말 보통적으로 먹었습니다 오늘은 좀 6인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약간 진하게 하고 머리도 약간 매트하게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두 개 했기 때문에 오늘 빨대 좀 멋있는데? 빨대 뭐야 오 깔맞춤 보이십니까? 깔맞춤은 아니잖아 이렇게 근데 또 물 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저희가 길을 몰고 다니는 게 확실합니다 오늘도 비 와요 아니 진짜 말이 안 돼 말은 돼 어제도 말이 안 돼 아니 우리 투어 갔을 때도 우리 도시마다 가면 이제 비가 맨날 와가지고 이제 밖에도 못 나오고 그래 맞아요 근데 오늘 비 와서 좀 그랬어요 아까 아침에 나오는데 비 맞아가지고 세연 씨 오늘 쿵이 어떤 버전인지 설명해주세요 오늘 쿵이 무슨 버전이냐 브락 버전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세연이가 노래 부르는데 계속 너 한번 네 파트 불러봐 눈 깜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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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랜만에 오디 만나는 산옥이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긴장을 좀 해서 실수를 좀 몇 번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테이크 때는 멤버들도 저도 잘 끝낸 거 같아서 그래서 네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고생 많았다 사이클스를 하고 싶고 오랜만에 오디 정말 칭찬 응원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시째 선옥 끝! 저희는 내일 이 무대 생방송 그리고 레드카펫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자 저희 레드카펫 착장이에요 평소에는 검은색을 많이 입었는데 이번엔 특별하게 올 화이트 착장으로 코디 해주셔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또 잘 어울리는 거 같아서 좋아요 굉장히 많은데 모자랑 옷걸이랑 여기 자켓이랑 자켓 촉감이 좋거든요 이번엔 진입은 이제 선배님들 클래프트 선배님들 언어 선배님들 이랑 같이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크고 또 오프닝 곡이라면 굉장히 중요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 레드카펫은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흰색 수트도 있고 깔끔하고 굉장히 청순하고 왕자님 같은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잘생겼어 오늘 옷깔하면 안 돼죠 저번에 밖에 있는지 빨간색 하이라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왔다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저번에 채택 4개에서 14개 사이로 먹고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없어서 못 먹었죠 와 됐습니까 절대 못 먹죠 준빈이 형은 2개 이상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먹었어 아니 준빈이 형 내가 저번에 봤을 때 6개인가 먹었어 진짜로? 이거 본인이 방금 현우 형이 도와주려고 6개가 먹었었는데 준빈이 형이 목 이랬어요 이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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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예요 2개를 폼교이랑 샤인머스켓이면 2개 먹을 수 있어요 우선 저희가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의 노래를 커버하게 됐는데요 이제 저희 싸인커스 랩라인이 이제 랩 파트를 하나씩 가져왔는데 그 랩을 이제 저희가 자작랩으로 이렇게 좀 다른 느낌으로 바꿔서 커버를 해봤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금 리허설하고 왔는데 무대가 마르모 모양이라가지고 원래 이렇게 정사각형인데 마르모 모양이어서 진짜 동생이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가요대전 댄브를 연습하고 밤에 왔거든요 근데 가요대전도 멋있으니까 가요대전 듣기도 많이 하셨어요 유튜브에 응팔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어릴 때 막 엄마아빠랑 봤었는데 엄마아빠 뭔가 시대잖아요 그래서 엄마아빠 되게 재밌게 봐서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 다시 보니까 재밌고요 덕선이가 너무 불쌍하네요 근데 저는 정환이니까 태기도 좋은데 태기 같은 스타일보다는 정환이 같은 스타일로 좀 더 낭만 있지 않나 라는 생각 근데 봤는데 몇 개는 너무 어릴 때 봐서 기억이 안 나고 두 개 응칠이랑 응사 는 기억이 안 나고 응팔은 기억이 나요 응팔이랑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 제가 이거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런 드라마 좀 좋아요 먼저 흘러가는 힐링 간식을 먹어야 밥을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간식을 먹어야 밥을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간식으로 이렇게 기름칠을 해줘야 돼요 약간 차고 오래 연료를 안 넣으면 약간 못쓸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주 기름칠을 해줘야 잘 살립니다 이건 물리적이던데? 헤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헤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프링글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양파맛을 좀 좋아하고요 예감 예감이랑 예감도 양파맛이 좀 더 맛있어요 제 지향은 그리고 마침 여기 감이 있는데 이 밤도 좋습니다 저는 원래는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파워같죠? 잘 가고 그렇네요 계속 달려가시는 거 같아요 네 비스트해요 저는 타입이 더 힘든 거 같습니다 타입이면 쉬는 구간이 많이 없는데 우단치면 쉬는 구간이 좀 있기때문에 할 수 있으면 힘들어요 타입이 더 힘든 거 같아요 타입이 더 힘든 거 같아요 타입이 더 힘든 거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걸 범죄할 수 있나 하고 딱 당한 거 같아요 제가 그게 하나가 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사를 또 썼어요 뒤에 내 파트에 그래서 눈부신 아름다운 때 입술을 한번 싹 쓸어주네요 그리고 널 갖겠다고 아웅다웅이라는 파트에서 이렇게 고양이 손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갑니다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을 내고 싶어서 뭐라 할까 해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이거는 좀 무단치 입에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딱 고양이 정도가 괜찮은 거 같아요 고양이 말씀 약간 이제 시크한 귀여움 눈부신다 눈부신다 눌부신다 눌부신다 누구일까 다가 H.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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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가월드전을 저희가 숙소에서 봤거든요. 그때가 이제 고척이었는데 이번에는 고척이랑 비슷한 이동이 들어가는데 인스파이어 아래에 나왔어요. 가월드전은 스페셜 댄스 브레이크가 있죠. 댄스 브레이크 중에서도 이제 우리 세은이의 동무! 기대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은이가 들어가기 전에 예찬이가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굉장히 멋있게 지나가거든요. 본방송 때 얼마나 멋있게 지나가는지 한 번 보이시죠. 저희가 또 며칠 전에 안무 영상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공연하고 이제 안무 영상까지 올라가면 로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얘 너무 아파 진짜. 그럼 너 지금 잘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니죠. 오른손잡이들은 여기를 못 써 들어가서 여기를 잘 쓰잖아. 근데 왼손잡이들 왜 기차해? 아니요, 기차해. 왼손잡이들 기타가 없어. 안 들었죠, 왼손잡이들. 아, 진짜? 왼손잡이들 기타 있어. 근데 나 원래 들어가 편하긴 해. 근데 왼손잡이들도 이렇게 치는 사람이 많잖아. 그럼 넌 왼손잡이들. 아니야, 왼손잡이들. 아니, 아니, 왼손잡이들. 넌 왼손잡이들. 나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유준이한테요? 오예! 아, 뭐 주면 주면 되는데 유준이한테 굳이. 왜 저래요? 뭘요? 기타요? 기타요? 사전대 왼손잡이들. 뭐가 예쁘다고. 내가 뭘 잘했는데. 뭐가 예쁘다고. 잘하는 새싹인데. 야, 민주 형이 지금 당장 기타를 시작해도 너보다 잘 칠 거야. 민주 형 기타 쳐요. 나 쳐. 갈까요? 자, 리허설 끝. 제가 뭐 색깔 골라봐봐. 저희가 이번에 총 두 번을 했는데 마지막 곡 역대급으로 잘했어요, 얘들. 현우 고음이 진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정확히, 완벽히. 와, 딱 잡혀가지고. 서기진 않았어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한 발자 한 발자 성남이라고 하는 싸이크. 좋아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넷과 가기 전인데 정쟁이 오늘 좀 굉장히 귀여운 뭐라 해야 되지? 산타 정쟁이에요. 크리스마스 정쟁? 크리스마스 정쟁? 네, 하고 이런 귀여운 성사랑. 골목! 골목. 지웠습니다. 산타 골목. 골목 뭔지 알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로디. 오늘은 바로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눈이 와요. 화이트 트리스마스인데, 저희 첫 가을 조절이라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말씀드리는 순간! 짜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바로 오늘 저희가 로디를 위해서 준비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사이커스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사이커스가 무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일단 레오 나가보자. 진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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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이. 저도 유치원 때 정보까지 있었어요. 딱히 믿는 적도 없긴 합니다. 사실 요즘은 한 4살 쯤 되면 다 약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는 투자여서 산타는 없고요. 산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산타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산타가 없는 대신인데 사이커스가 있잖아요. 그럼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로디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네요. 또 이게 8년 만에 파이팅 크리스마스가 봅니다. 진짜요? 사실 제 기억에는 파이팅 크리스마스가 처음이기는 저도요. 한 번도 눈을 이렇게 맞아본 크리스마스가 없는데 로디와 함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또 파이팅 크리스마스였으면 너무 행복해요. 영광이죠, 영광.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라. 오오오오uf 아니 일단 went captain 저는 이제 뭐지? 그 한 illing 호텔 가면 어 호텔 가면 That was a boy 당연히 좀서답게 하자면 이제 이제 수동만 주세요를 이제 신사답게 하자면 Just Towers would be perfect. 근데 이거 이제 로디에서 써먹으면 Just 로디 would be perfect. 로디만 있으면 완벽한 한 뜻입니다. Just Towers would be perfect. 이런 문장 거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나요? Give me three or two towels, please. 저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 거로.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약간 Just Towers would be perfect. 그러니까 약간 막 못 부리는 거네. 이런 느낌이죠. 전화해서 수건만 있으면 완벽합니다. 자 레디 액션! 나한테 뭐 보이는 거 없어요? 오 예쁘네. 있어요! 있다고요! 다섯! 아 흘리키했어 왜 이렇게 다시. 나한테 뭐 보이는 거 없어요? 예쁘네. 얼굴. 이거 말고. 이쁘네. 나이 같은 거 안 보이네. 그거 말고 나이 같은 거 안 보이나? Tinkerbell. 뭐야 이게? Tinkerbell. Tinkerbell? Tinkerbell? 아 이거 골룸인데 골룸? Tinkerbell이네. Tinkerbell. 이번에는 수고만 찍고 옆돌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다른 것도 좀 배워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연말 무대를 설 수 있게 된다면 또 한 번 다른 앞으로 바퀵을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 연도에 데뷔해서 로디도 만나고 이렇게 연말까지 로디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찾아와도 너무 안 맞고요. 내년에도 처음으로 함께 좋은 척 많이 만들었으면 좋고 제가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올해 마지막 우리 가료대전까지 저희가 두 사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올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 모두분들도 보니까 진짜 재밌고 막 꽃망같은 애들 많이 많이 가니까 내 맘도 행복하고 내년 2024년도에도 사이 감사드렸어요. 열심히 하셔서 힘든 분들만 들어주고 싶어서 정말 행복하게 다시 가져오고 싶습니다. 사이 감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요. 쭈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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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